오! 배떡에 뿌링클에 탕후루까지! 우와! 천국금식 진짜 맛있겠다! 배떡 로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오! 배떡 분모자 대박! 로제 떡볶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베이컨 먹으면 배떡 로제는 무조건 베이컨 추가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뿌링클을 같이 먹어주면 요거트를 듬뿍 끼고 다 먹어보네 바로 이 맛이지 음! 이제 소시지를 먹으면 난 지옥이잖아! 안돼! 오비키 체는 떡볶이 먹네! 나도 나도! 떡볶이다! 그릇에 올리고! 먹어보면! 아! 카트잖아! 스키실! 단무지는 야박하게 하나밖에 안 주잖아! 아! 아 뭐야! 또 먹는 거 아니고 총이잖아! 아아! 박세인! 너는 지옥에 왔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지옥불에 떨어졌냐구요? 너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옆에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모르니? 주변에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안 보이던데? 그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고 있었던 일을 얘기한단 말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가는데? 진짜 뭐야? 그냥 할머니네 사과 안 해야지 하! 그러니까 왜 길에 사과를 떨어뜨려서 내가 밝게 만드는 거야? 내 잘못 아님 이 할머니 잘못임 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한테 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본 적 없니? 네 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힘이 약한 친구들을 무시하지 말렴 친구 아니고 할머니였는데? 그게 누구라도 말이야 세윤이 널 어쩌면 좋니? 지옥탕으로 나와라 토마토 탕으로 나아 아 뭐야 이거 가짜잖아 아 이거 말랑이잖아 그냥 먹을 게 아니잖아 어 떨어진다 아무튼 먹을 수가 없어 와 탕으로 종류별로 다 있어 탕으로가 딸기부터 먹어보면 우와 우와 딸기가 철이야 딸기탕으로 좋아하시는 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쭈쭈쭈쭈 좋아 고마워 음~~ 요즘 나의 최애 탕 탕으로는 파인애플 진짜 맛있다 이게 통파인애플 엄청 커가지고 음~~ 그 다음 빼면 보면 안된 통골탕으로 와 청국탕으로 급식이 없는 거 없네 영롱해 음~~ 음~~ 짜잔 비키야 맛있니? 네 너무 맛있고 너무 신나요 청국 급식 최고 맛있다니 다행이네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어 하하 감사합니다 근데 천사님 저 왜 또 천국에 오게 된거죠? 음~~ 너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치료해줬잖아 음~~ 제가요? 전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흐흐흐 너가 어 할머니 아유아유 비키 학생 안녕하세요 어 사과가 바닥에 다 떨어졌네요 그렇게 됐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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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마워요 학생 아니에요 어? 할머니 네? 왜요? 하하 할머니 발에 피나요 발에 피가 나네 아 아 어떡해요 많이 아프시겠다 아유 괜찮아요 다친지도 몰랐네 하하 하하 할머니도 못 쉬셨구나 어떡하지 에잇 괜찮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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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행이다 오늘 학교에서 비상 의료 키트 수업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비상 의료 키트 여기에 밴드랑 연고랑 다 있으니까 제가 발라드릴게요 오늘 바르는 수업도 해주고 제가 다 알거든요 아이고 고마워요 됐다 진짜 아프셨겠다 이제 싹 다 나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상처도 치료해주고 아니에요 할머니 아유 비키 학생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어 할머니 괜찮은데 사약 말고 가져가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가요 잘가 그 할머니께 한 일이 하나님께 한 거야 우와 그래서 천국 급식 먹으러 올 수 있던 거고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먹으렴 우와 너무 맛있어 신난다 키키키키키 우와 됐다 오 오오 오 음~~ 코카콜라 리미티드 에디션 있어 우와 치킨은 역시 콜라지 오~~ 탕도 대박 서래랑 텔라랑 오랜만에 마라탕으로 먹으러 가야지 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치욕 급식 대 성공 헉 치저기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린 흐낼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